이시백의 청검한 성품 영의정 연양본군 이시백은 대대로 청검한 집에서 태어나 이를 잘 지켰다. 하루는 부인이 금색수를 놓은 비단으로 방석을 깔아놓았다. 이시백이 깜짝 놀라면서 부인에게 왕골로 만든 자리를 뜰 밑에 깔아놓으라 하고 부인을 불러 거기에 앉으라 하고는 하는 말이 나는 옛날부터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다. 지금 어떻게 해서 세상을 잘 만나 외롬되게도 정승의 자리에 앉았으나 언제 이 자리가 뒤집힐지 몰라 겁을 내고 있는 판이다. 만일 사치스러운 짓을 한다면 이는 나의 자리를 빨리 뒤집게 할 것이다. 따라서 이런 왕골자리에 앉아도 불안한데 허물며 비단 방석에 앉을 수 있겠느냐 했다. 그리고 부인의 잘못을 책망하니 부인은 잘못을 부끄럽게 여겨 사과하고 즉시 비단 방석을 찢어 없애버렸다는 것이다. 이시백은 현중 원년 80세로 일상을 마쳤다.